자, 3단원 마지막입니다. 선생님이 좀 잊고 있었는데 승원이가 공부를 한 달에서 더 빠르게 신속하게 영상을 촬영해서 오늘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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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8, 79입니다. 자, 이전 체질 진단평가 먼저 일단 볼게요. 1931년 침체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김구호 선생님께서 만들었던 단체 바로 한인 애국단이 있었죠. 그래서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가 있었다. 2번 조선민족전선연맹이 1938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군사조직 조선의용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관 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한인부대였다라는 것 그리고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사회주의 계열의 통합단체였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건국을 준비하다. 자, 1번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역량이 집중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독립운동의 역량을 임시정부로 총동원했다라는 것이지 첫 번째로는 이 시기는 기본적으로 당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한다라는 이당치국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임시정부의 여당을 만들어서 임시정부를 운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한국국민당, 김구가 이끌었던 그리고 한국독립당, 조서왕 이끌었던 것이고요. 조선혁명당, 이것은 지청천입니다. 그러니까 민족혁명당에서 이탈했던 조서왕과 지청천 세력의 정당이 모두 합쳐져서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당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다. 1940년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추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칭에 1940년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 충칭 정착 과정에서 한국독립당이 통합된 겁니다. 자, 이후에 임시정부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서 충칭의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부대를 처음에 창설했죠. 그러니까 조선의용대회도 만들어졌고 한국광복군도 만들어져서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로서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지도 체제를 마련했다. 그래서 주석은 김구로 선출을 했습니다. 또 중국 간 통합 세력으로 발전했다라고 했어요.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민족혁명당 그리고 김원봉이 이끌었던 그 산하의 조선의용대 본부가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됐죠. 자, 조선의용대 본부는 군 조직이었으니까 임시정부에 참여했다면 이건 어디에 포함됐을까? 바로 한국광복군에 함께 합류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김원봉은 임시정부에서 지금의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군무부장이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김원봉 세력이 여기에 합류하니까 당연히 임시정부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임시정부의 정규부대였던 한국광복군의 활동 이 부분이 사실은 수능에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했고요. 창설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였다. 이거는 아까 위에서도 지금 언급을 했고요. 자, 그리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고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세력이 합류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전력이 더 증강되었다. 자, 그런데 주요 활동 보시면 초기에는 중국 군사위원회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중국당에서 국민당 정부의 어느 정도 간섭을 받았고 1944년부터 사실상 독자적인 지휘권을 가졌다라는 것이고요. 주요 활동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대일선전포고를 합니다. 우리도 일본과 연합국의 입장에서 싸우겠다라고 한 거야. 자, 그리고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힘으로 우리 땅을 점거하고 있는 일본군을 몰아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진군을 조직했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8월 20일 정도에 이 국내로 진격해서 우리가 실제로 직접 일본군을 몰아내려고 했으나 일본이 빠르게 8월 15일에 항복을 하면서 실제 실행하지 못했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빠져있는데 연합군과의 합동작전으로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됐다. 미얀마 전선에 파견됐다. 파견된 우리 부대는 직접 전투를 벌이기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방을 교란시키거나 일본군 포로를 심문하거나 작전을 유출을 받는다는 이런 역할을 수행했다. 자, 그리고 미국 전략정보국 OSS라고 합니다. 이 OSS의 협력을 받아서 군사훈련을 하게 되죠. 이 군사훈련의 결과 어느 정도 전투력이 숙달된 우리 한국 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국외에서 건국준비활동을 어떤 것들을 벌였느냐 이걸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어. 1941년에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전쟁의 규모를 키웠단 말이지. 이때 우리 지식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아,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근대화에 성공했고 아시아의 1등 국가였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와 싸워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싸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들은 필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선전폭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망하면 우리는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 나라는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준비했던 단체가 여러 개가 있었다. 국외 대표적인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겠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삼균주의라고 하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을 누가 내세웠냐면 조소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내세웠습니다. 삼균주의가 뭔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을 바탕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을 이루자. 자, 정치는 참정권을 고르게 보통 선거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는 토지와 주요 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 교육은 초등교육, 국가에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은 제공해야 된다. 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왕의 국가, 황제의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공화정을 수립하자, 토지와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이룩하자, 보통선거와 무상교육을 이룩하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권국강령에 있는 주요 내용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1944년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개정하죠. 자, 그다음 중국 화북지역에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입니다. 자, 이 조선 독립동맹은 약간 흔히 선생님이 수업 때 많이 얘기했던 빨간맛,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였다라고 얘기했고요. 1942년 결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인물 김두봉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쓰리봉 얘기했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권국강령을 발표했고요. 조선의용군을 토대로 대일항쟁을 전개했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 지역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미주지역을 통합한 단체였고, 모금을 해서 임시정부를 지원하기도 했고요. 한인 국방경비대를 조직했고, 외교위원회를 설치해서 독립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습니다. 고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내 건국준비활동 보시면, 국내에서 조선건국동맹이라는 게 있었다. 자, 이것은 여운영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결성이 되었고요. 자, 이들은 일제를 타도하자,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직을 운영했고요. 주로 활동은 일제의 징용, 징병, 물자 수송 등을 방해하고, 국외 독립운동 세력과 연합작전을 모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4단원에 들어가서 좀 더 봐야 될 것은, 해방 이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단체로 변모하죠. 건준입니다. 건준, 줄여서 건준이라고 부르는데, 조선건국동맹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국제사회의 한국 독립 약속이야. 2차 대전 과정에서, 이제 연합군이 어느 정도 승리를 눈앞에 두자,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국제질서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례의 회담이 나오고요. 앞자를 따서, 카, 야, 포 순서 정도는 좀 기억하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카이로의 단부터 내용을 보죠. 미국, 영국, 중국의 대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자, 영국의 수상, 영국은 내각지였으니까 총리입니다. 윈스턴, 처치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은, 장제스, 주석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모여서 뭘 논의했느냐? 일단, 1943년이었어요. 이 시기는 이제, 전세가 어느 정도 연합국적으로 넘어온 이후야. 그래서, 이 태평양 지역에서, 대일본 전쟁에, 상호 협력하자.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논의하는 것이고요. 이때, 이때 최초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 회담의 결과물인,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보면, 한국인의 노예된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최초로 논의했던 것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자, 그 다음, 얄타 회담입니다. 얄타 회담은, 1945년 2월에, 있었고요. 얄타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크림반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로 합병을 했는데, 그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들이 모였고요. 이 시기는, 이제 독일의 베를린을 봉쇄하고, 사실상 진격을 해가는, 독일의 항복이 눈앞에 있었던 시기야.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지금 이 독일을 무찔렀으니까, 이제 남은, 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본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논의했습니다. 유럽 전선에서, 전쟁이 끝나면, 소련, 너희도 태평양에서,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루즈벨트, 처칠이었고요. 소련에는, 스탈린이라는, 지도자가, 참여했습니다. 자, 그 다음,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입니다. 독일의 수도야, 독일의, 아니, 수도가 아니고, 도시입니다. 독일이 항복하고 난 이후에, 독일의 도시였던 포츠담에 모여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한 것이고요. 미국, 영국, 중국이 참여했으며,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다. 그리고,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한다.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카이로 선언의 재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다시, 한국의 독립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자, 자료학습 보겠습니다. 1번, 전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정권을 수립한다. 그리고, 6항, 일본 제국주의자의 일체의 자산 및 토지를 몰수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기업을, 국영으로 기속하며, 토지를 분배한다. 조선 독립동맹의 강령입니다. 여러 독립운동 단체가, 건국강령이라는 걸 발표해서, 일본이 곧 폐망할 것이고, 우리는 나라를 되찾을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 나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제국주의에 대한 타도, 혹은, 토지의 몰수, 토지의 분배, 이런 표현들은 주로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들이 더 많이, 그호로 내세웁니다. 자, 그래서, 조선 독립동맹은, 광복 이전에 이미, 일제의 폐망을 예측하고, 독립국가 수립을 준비했다. 광복 이후로는, 정치적으로는,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의 수립, 경제적으로는, 주요산업의 국유화 실시를 목표로 하였다. 이게 지금, 조선 독립동맹의 건국가, 광령이 갖고 있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는, 민주공화국의 수립, 그리고, 주요산업의 국유화, 이것은, 임시정부도, 사실은, 비슷하게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임시정부의 건국광령도 비슷해요. 나중에, 교과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나는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충칭으로 가는 6천리 장정길에 나섰고, 이범석 장군에 보관이 되어서, OSS 특별훈련을 받았다. 이거, 한국광복군에 대한 이야기죠. 한국광복군. 자, 그래서, 한국광복군의 활동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야. 영국군과 연합해서 미얀마 인도전선에서 활약하였고, 일제의 폐색이 짙어지자, 미국 전략정보국과 합작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가지.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3단원의 마무리, 광복, 건국을 준비하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4단원에서는, 이제,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이후,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준비과정, 그리고 국가를 만들고 난 이후의 여러, 맞닥뜨린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